뭐, 더 할 말 남았나? 정말, 이게 내 진심이야? 뭘 원하는데? 설마, 미안하다, 용서해라, 다시 돌아갈 테니 기다려라, 뭐 그런 대사를 기대한 거야. 내가 즐거우고 싶은, 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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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. 다 팽개치고 달려가기라도 할래, 신화구로. 근데 이상하지? 맨날 화내고 싸운 기억밖에 없는데, 너 생각하면 웃음만 나. 아빠가 대로 나빴었을 때, 어떻게 해야 하지? 누나랑, 누나랑, 신화구로를 지켜야 한다. 준표,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할 수 있나? 예, 예! 깜짝, 사나이 대 사나이 대 사나이 대 사나이 대 사나이 대사랑이 대사랑이 대사에게ścią 잊지 not 거를 찾다. 이거 증명을 하자. 누구 purple 상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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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를 지켜야 한다. 그래서 나 같은 사나이 대사랑은 상대해라, 소개됨, 사람 transfusion하고 정해진 perpetual 맥이 대사랑이 대사랑이 대사할 수 있나요? 네, 팽개치고 달리 아래. 감사합니다.